안녕하십니까 드러머 고니 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곡을 익히시거나 곡을 외우실 때 도움이 될만한 방법 한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송폼을 기억하는 방법인데요 송폼이란 곡의 파트들, 벌스나 코러스나 브릿지 뭐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있었죠 이러한 파트들의 배열 순서를 송폼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이런 벌스 코러스 브릿지 이런 파트들에 대한 설명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죠 빠르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의 첫 번째 부분에 흔히 나오는 인트로가 있었죠 전주라고 합니다 그 인트로 다음에 나오는 부분을 벌스라고 합니다 곡의 첫 번째 멜로디죠 1절 2절 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A 파트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곡의 중심이 되는 멜로디, 곡의 메인이 되는 멜로디, 후렴이 있었죠 코러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보통 곡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파트가 바로 이 후렴 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후렴 다음에 다시 벌스로 갈 때 나오는 간주, 인터루드가 있었죠 그리고 벌스랑 코러스 사이를 연결을 해주는 프리코러스라는 파트도 있었습니다 프리코러스는 후렴 전이라는 뜻이죠 보통 후렴 전에 나오고 벌스와 코러스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파트가 브릿지라는 게 있었죠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멜로디 라고도 볼 수도 있고 곡의 분위기를 잠깐 전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은 솔로가 있었습니다 기타 솔로 아니면 피아노 솔로 이런 악기 솔로 파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코러스가 나오고 코러스 몇 번 더 반복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곡을 마무리 짓는 아웃트로, 후주가 있었죠 방금 설명드린 파트 외에도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더 있지만 방금 설명드린 이 정도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파트들이고요 이러한 파트들의 순서들을 송폼이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런 송폼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처음부터 곡을 듣고 끝까지 연주를 하거나 기억을 했었는데 잘 안 외워지고 곡에서 막 섹션이 언제 나오는지 브레이크는 언제 거는지 언제 멈추는지 언제 다시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이 잘 정립이 안 돼서 기억이 잘 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런 송폼을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곡의 흐름을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질서가 잡히고 체계가 잡히고 기억이 쉽게 되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냥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곡을 척척 잘 진행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에 저와 같은 경우처럼 곡이 잘 안 외워진다 다음에 무슨 파트가 나올지 잘 모르겠다 이러한 분들은 곡을 들었을 때 이런 송폼들을 이런 파트들을 파악을 하고 파트들의 순서들을 기억을 하거나 적어놓고 익혀두신다면 곡의 흐름을 외우는 것은 물론이고 곡의 빌드업 기승전결 강약 빠지고 나오고 섹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까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구요 여러분들 연주에 직접 써보고 보시길 바랍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좀 궁금한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드러머 고니였습니다